정지, 남이 온지 얼마나 됐어? 이, 이틀 됐습니다. 하나 업무를 안 먹은 티가 잔뜩 나는데 공작 수행하러 온 시빌가들이가? 이거는 아니고 우리 누굴 꼭 데려갈 사람이 있어서. 쉽지 않은 길 와꾼 길에. 근데 동물은 누구시길래. 내 랜 말이야. 동문들보다 좀 많이 먼저 이곳에 왔지만 도통치룡이 내려오질 않아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해둘까? 동문아 이쪽 사람 같습니다. 적응이 완벽히 끝나셨나 봅니다. 뭐 여기도 다 사람 사는 데다. 너무 두려워 말라. 동무야 너 배달 안 가고 뭐해? 어? 아 갔다 왔는데. 뭐야 진짜야. 빨리 가 빨리 가. 내 거야 진짜야. 너를 동문들에게 선물하나 아가사. 최저 시급 8,590원보다 1,100원 많은 9,690원의 시급을 받을 수 있고 짜장면, 짬뽕, 군만두 등을 원할 때마다 먹을 수 있는 꿀알바인 동시에 그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아서 정체를 의심받지 않을 수 있는 일자리인데 내리, 내리, 내리 양보하지. 행운을 빌 가서. 야 동무야 너 어디가? 어! 중간이 없어여? 호호호! 요! 춥! 너 좋았어!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